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기재부에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사항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라는 것이 있는데요. 살던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갈 때는 투기가 아닌 실수요자로 보고 세금 혜택을 1주택자처럼 주겠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기존 주택을 2015년 5월 1일에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하나 더 사는데요. 2017년 6월에 샀습니다. 다음 2019년에 먼저 갖고 있던 주택을 팔았어요. 이렇게 되면 세 가지 조건에 들어 맞는데요. 기존 주택을 보유한 지 1년이 지난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고요. 또한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갖고 있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지정 후에 취득하면 2년 거주까지 해야 하고요. 그리고 신규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이 두 가지 다 조정대상 지역이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 기존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둘 중 하나라도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 3년을 적용받습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세뿐만 아니라 취득세에서도 중과세율 배제가 되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 장기 보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이 바뀔 예정인데 그건 마지막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이 양도세 취득세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두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있으면 2년이었고 둘 중 하나라도 비조정이면 3년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이죠. 그리고 종부세는 2년이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주택가격이 오르면요. 수요를 억제해서 가격을 잡는다 이런 방침이었기 때문에 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혜택을 점차 줄여나갔습니다. 주택가격은 공급량으로 잡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수요를 강제로 억제하니까 많은 부작용과 엄청난 폭등이 있었죠. 혜택이 점차 감소해서 양도세와 취득세는 1년으로 줄었습니다. 종부세에서는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아예 없었어요. 무조건 6월 1일 기준으로 1주택을 갖고 있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는 양도세와 취득세의 경우 처분기한을 2년으로 연장을 해줬었고요. 종부세에서도 작년 9월부터 2주택 특례를 도입했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고 가격 하락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더 연장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는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모두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동등하게 연장해줄 것이라고 하네요. 처분기한인 2년 만료일이 가까워오는데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분들께는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번 종전주택 처분기한은요. 시행령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라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적용시기는 발표일인 1월 10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세 가지 부동산 관련 세금의 현재 세율과 바뀌는 세율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이 취득세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 이상시 원래 8% 그리고 3주택자 이상과 법인은 12%였어요. 엄청난 세율인데요. 이를 2주택까지는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자 이상일 경우에는 50% 인하에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3주택 이상과 법인에서도 50% 인하를 했어요. 작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못을 박은 건데요. 야당의 반대가 있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적용해줄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기존처럼 내고 추후에 환급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양도세는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배제를 올해 5월까지 확정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중과가 안 되고 한시 유예 중이에요. 이를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을 하고요. 세제 개편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편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양권과 주택, 입주권의 경우에 단기 양도세율이 70%, 60% 이렇게 엄청 높았습니다. 이를 1년 미만은 45%로 통일을 하고요. 1년 이상 보유했다면 중과세가 폐지되게 됩니다. 중부세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더라도 2주택 이하와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12억원을 초과하면서 다른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더 높죠. 이렇게 오늘 발표된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과 함께 23년에 바뀌는 세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최근 근매는 대부분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개인들의 물건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이 근매로 인한 가격 하락은 어느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픈한 온라인 경매 정규 강의에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얼리버드 이벤트 2탄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세가지 다 클릭하시기 어렵다면 구독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